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지 274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사건번호 2022타경 59532번입니다. 감정가는 9억 582만원이며 토지면적 274평에 근문면적은 107평형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6억 3,408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6,341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3월 7일에 진행해제입니다. 참고로 2차 유찰시 3차 체제가는 4억 4,386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4월 6일에 진행해제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주택 경매물건은 영동고속도로 양자시 생활권으로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서측 근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용인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매물은 토지면제 273.8평형에 근문면적은 106.7평형입니다. 감염가는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9억 582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염가 대비 70% 가격인 6억 3,408만원을 체제가로 오늘 2023년 3월 7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6,341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권표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이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5년 4월에 사용생인데 철근콘쿠렛 구조 후 단독주택입니다. 공부상 위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쟁매 부가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10월 11일에 설정돼 중소기업은행의 근자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4,48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3억 6,48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사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주택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업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양지면 주북리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인근, 전원 및 단독주택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용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처인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괴론 67%, 매각률 24%에 경쟁률은 3.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처인구 인근 주택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은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 문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빈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대지 274평형 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